기독교 변증가와 무신론자가 만나 신의 존재에 대해 토론한다면 어떨까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와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만나 신에 대한 논쟁을 펼친다는 상상을 연극 라스트 세션에서 그려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와 대표적 무신론자인 정신분석학의 대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만나 토론을 한다면 어떨까? 이 상상에서 출발한 연극 라스트 세션은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치열하게 답을 찾아 나갑니다. 미국의 극작가 마크 세인트 저메인이 아몬드엠 니콜라이가 쓴 책 루이스 대 프로이트에서 영감을 얻어 실제로 일어난 적 없는 두 사람의 만남을 2인극으로 그려냈습니다. 영국이 독일과 전면전을 선포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한 1939년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프로이트와 신의 존재를 강조하는 루이스가 1시간이 넘는 뜨거운 토론을 이어나갑니다. 두 사람의 논쟁은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주고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실존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도 신화야. 인간 역사의 핵심에 있는 가장 위대한 신화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와 함께 이 땅 위를 걸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화를 진실로 바꾸며 그를 믿는 모든 이의 삶을 바꾼다고 토론합니다. 전쟁이라는 배경 속에서 삶과 죽음, 인간이 가진 나약함과 공존의 필요성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탐구하는 연극 라스트 세션. 공연은 오는 9월 10일까지 서울대학로 TOM 1관에서 진행됩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